네,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로민우 씨. 네,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는 상이라 너무 지금 기쁘고요.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할머니, 할머니, 돼지 상 탔어요. 네, 그리고 일단 코어 콘텐츠 우리 김강수 대표님과 모든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구미호의 동주선생을 만들어주신 홍자매 작가님들과 부성차 감독님 그리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문석환 대표님, 정훈영 그리고 나머지 우리 형 누나들 너무 감사드리고 미라 누나, 이승기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6년 동안 저만 바라보고 계신 우리 환자들, 나의 팬들 너무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동생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 이 상을 바칩니다. 감사합니다.